아 아니면 거기서 차량까지 다 좀 해 주셔도 되긴 하는데 오 좀이던 차량도 여러 대 있어요 아 있어요? 네 일점이던 카고로요 네 디젤트럭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랑 보고 전화드렸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그 18년식이나 1.2톤 그거 차가 있으면 혹시 영업용을 달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차량이 있으시다고요? 아 있는 건 아닌데 그 중고를 그걸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아 18년식 1.2톤으로요? 네 번호판은 있죠 아니면 거기서 차량까지 다 좀 해 주셔도 되긴 하는데 오 좀이던 차량도 여러 대 있어요 아 있어요? 네 1.2톤 카고로요? 카고로 네 제가 어차피 뭐 호루랑은 나중에 구조변경해서 달 거고 네 그냥 그렇게 하면 대충 얼마 정도 나올까요? 제가 방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 지역은 어디세요? 시흥이요 오 가까우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 굳이 꼭 18년식이어야 돼요? 아니 아니 그 제가 예산이 4천 이내다 보니까 많이 쓸 수가 없어가지고 18년식이면 좀 추천드리는 게 그게 또 킹캡이 있고 일반캡이 있거든요? 킹캡으로다가 아 킹캡 저미돈으로 차량은 18년에 뭐 13만 정도 탄 거 얼마 정도? 무사고고 깨끗한 게 있어요 이런 거는 한 1,100 정도 해요 조금 더 싼 거 없어요? 조금 싼 거는 뭐 50만원 100만원 차이 나는데 네 무조건 이걸로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차가 무슨 색인데요? 이게 청색인데 차가 관리를 엄청 잘했어요 아 그래요? 네 이게 그러면 제가 언제 가서 볼 수 있어요? 오늘 오셔도 좋고요 오늘은 제가 좀 일 때문에 그렇고 네 내일 오전에 오실래요? 아 오후에 오후에 몇 시요? 한 2시나 3시 사이에 2시 3시?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잡아놓을게요 제가 그러면 제가 저기 차 한번 보고 네 흰색은 없나요? 제가 청색은 조금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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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흰색도 흰색은 17년에 11만 네 요게 한 돈 50만원 더 비싸거든요 저기 차량이 차값이 네 요것도 깨끗해요 이게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 그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20만원 더 비싸면 50만원 50만원 차이나요 50만원? 네 그럼 두개 요거 두 대 보여드릴게요 아 그럼 제가 내일 저기 방문해가지고 네 그거 좀 볼게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한 2시 3시 네 주소가 어떻게 되죠? 아 명함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